누가 그랬어? 루루, 나... 나 이렇게 아이컨택 하면서 울고... 어, 길어졌어요? 엄청 용맹하다, 야. 무서운데? 루루, 야옹! 으응, 예쁜 고양이예요? 으쌰! 으쌰!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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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이리 오세요! 루루야! 이리 와, 이리 와! 루루, 이리 와! 루루, 이리 와! 루루, 이리 와! 짜란! 엄마가 여기 있지! 이게 뭐야? 엄마의 손가락이야?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리 와! 오오, 용맹하게! 너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났어? 루루, 이리 와! 의심하지 말고, 이리 오세요! 그렇지! 아이고, 멋지다! 우리 아기! 엄마야, 어디 가! 야! 오늘은 목욕하는 날이에요! 우리 아기 목욕 안 한지 얼마나 됐어! 엄청 오래됐지? 맞아? 엄청 오래됐어? 엄청 오래됐어요! 이리 와, 이리 와!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리 와! 아이고! 크림, 목욕탕! 오랜만이죠? 이사 와서 처음 오는 것 같은데? 긴장에 혀를 낼름낼름 해봤어? 아무 일도 아니지롱! 헉! 왜 똑똑해져가지고, 큰일났어! 왜 이렇게 똑똑하지? 고양이가? 털도 방수고, 똑똑하고! 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오늘은 한 마리의 귀여운 오소리가 되실 수달인가? 으흐! 으흐! 당신에게 테러가 없어! 맨날 구경만 하다가, 네가 직접 당하니까 왠지 좀 억울하고 그런 기분이 들어! 피하고 싶고! 꼬리 좀 내려줄래? 꼬리! 어, 이제 감사합니다! 꼬리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으쌰! 으하! 으쌰! 어구! 너무 두려움에 꼬랑지를 부풀려 보았어요!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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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털 짧아서 금방 끝나! 걱정하지 마! 으응! 루루! 어, 왜? 한번 살짝 당가 볼까? 루루! 밥, 배가 안 쪘는데? 으쌰! 순식간에! 당신은 목욕을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려! 이사를 하기 전에 했어요! 후... 자쟌! 이건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루루야 알아? 루루야! 으응! 으쌰! 잠깐! 여기에요? 꼬랑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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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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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이제 헹구면! 헹구면! 아니, 배 쪽에 거품을 조금만 더 내고! 으쭈쭈쭈쭈!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 싫어? 발 만지지지 마! 꼬리 만지지지 마! 으이! 아이고, 잘한다! 으흐! 잠깐만, 잠깐만! 순식간에! 엄마가! 순식간에 해줄게! 순식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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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어휴, 내가 꾸정물 봐! 꾸정물! 어허! 꾸정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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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어, 꾸정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하려고? 야! 어! 진정해, 진정해! 털과 꾸정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허! sap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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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아아 zoning 오요! 으이 Belt 왜? 근데... 엄마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쇼생크...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루루! 이런 모습으로 하수구를 지나서... 자유를 찾지. 루루! 어머... 루루! 어우, 억울하고... 어, 서럽고... 누가 그랬어... 루루! 나, 내... 야, 이렇게 아이컨택하면서 울고... 어, 길어졌어요? 엄청 용맹하다, 야. 무서운데? 야, 이렇게 용맹하고 긴 고양이가 있다. 응,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여기 숨어 있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나가려고? 엄마, 물... 물 봐도 3번만 헹구고 끝나. 이거 끝나고 뭐 할 거게? 우리 츄르 간식 먹을 거예요. 목욕이 나쁘지 않다는 걸 엄마 알려줄게요. 오, 좋아. 저기, 뭔가 있는데? 이거 끝나고 엄마가 츄르 츄르 줄게요.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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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우리 아기 고생했죠? 응. 누가 너를 물에 퐁당 담가가지고... 꾸정물이 난다, 그러고. 그렇지? 털이 빠진다, 그러고. 그래서 앙! 앙! 울었는데... 자유, 그러면서 나왔어? 생각해보니까 목욕도 나름 괜찮지? 다음에는... 우리 무르 욕조에다가 추유를 바른 다음에 목욕을 해볼까? 헤헤...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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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디디 손가락을 먹는거 아니야!